본인은 내가 봐서는 가문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장군에서 치고 들어오신 분이 좀 많아 뭐가 답답하실까? 신현은? 신현은? 운세는 늘 똑같지 않아 언니? 이 올해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3제 운기니까 더 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날 3제 돼서 언니가 신으로도 또 치고 올라올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가 알면서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나오는데 얘기해 주는데 할머니가 참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언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들어오신 분이 그리고 근데 이분이 신장 진력도 갖고 계시고 장군 진력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휴 할머니 미치겠어요 나는 내년에 언니가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치든지 2월 선생님이 언니 몸으로 치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굴곡이 되게 심하게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손으로 움직일 일이 뭐가 있든지 지금 언니가 뭔지 모르게 평탄치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이 가는 길인데도 똑같이 100원을 받아도 하나하나 행복한데 언니는 100원을 받아도 그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고 언니가 우울증으로도 자꾸 치고 들어오고 뭔지 모르게 나는 외로워 외로워 하는데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바퀴도 그렇고 언니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등가시한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언니는 지금 신바람이 크게 불었거든 조상바람이라 근데 이제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언니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언니가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하려면 사업대가 영업대만 움직여서 신을 다스려 놓든지 아니면 신의 길을 가든지 난 내가 봐서는 꼭 무당은 부채방음만 들어야 하는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언니네는 불리자고 들어오신 신명들이 많아 그리고 신이 각개각개 나눠졌는데 언니가 그렇게 잘 불린다는 소리도 안 나와 어? 괘씸하대 네 그럼 뭐 제가 받아도 뭐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해서 언니가 꽃이 피고 지수가 있어요 언니가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영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 만나기 전에 영이 튀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신고 타고 막히는 애들도 많고요 영이 안 튄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신명이 들어오는 신명들이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냐 그걸 따른 거죠 딴 거는 없어요 언니가 어떤 선생님을 눈에 들어오는지 어떤 분을 내가 만나서 신을 틀을 건지 그것만 딱 보시면 아 이분인지 뭔지 언니가 아마 받아보면 아실 것 같아요 난 그리고 언니가 집값예감도 하고 뭔지 꿈으로도 선목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남을 그러니까 무당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어느 애동제자 저리간 것보다는 훨씬 더 점을 잘 본다고 저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할머니가 108년 정도 무게고 배신해 그래서 언니는 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신을 받을지 안 받을지요 신을 뭐 받는... 그게 막상 뭐... 뭘 뭐 받는다고 쳐도 저한테 뭐가 이렇게 세게 뭐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신은 언니 있잖아요 막 와서 강림하고 세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이잖아요 몸주로 이미 와 계셔요 언니가 못 느끼고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그 기극을 싸우면서 신을 자중시키면은 그 신명이 나한테 있다는 게 확신을 쓰면은 그게 어느 정도 자중이 돼서 움직이는데 지금 언니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지금 신이 내가 있잖아 여러 갈래 가지로 뿌리가 이미 가지치기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자리 잡을지는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따라서 본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차이는 있어요 제가 제자들을 케어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언니는 시내길 갔으면 근전에 이렇게 허덕이지는 않을 텐데 왜 허덕여 아이고 아깝다 아니면 차라리 안 할 거면 사업 때문에 영업 때문에 신을 대우해주면서 사업으로 갔어도 여정구야 여정구인데 너무 아까워 그 신명이 아까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만큼까지 올려놓으면은 그냥 또 한 숟가락이 무너지고 이러보니까 제가 좀 이게 많이 지쳐가지고 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신을 받는다는 게 또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니 아이들한테 내려가면은 우리 신딸이 만 나이로 따지면 얘가 17살에 받았어요 만 나이로 따지면 얘가 18살을 받았으니까 18살 받아서 19살을 줘가지고 지금 20살 이제 20살 됐어 얘 걔 뭐 알아? 걔가? 잘 불려 언제에서 그래도 잘 불려 뭐 그리고 팬들도 많아 제 팬들도 많아 그거는 언니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신과 인간의 마음은 틀려요 정확하게 네 신은 언니가 정말 언니가 신을 믿고 의지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했잖아 언니를 불려주고 하실 텐데 언니가 지금 확신이 없잖아 뭐 그쪽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확신이 없잖아 근데 나는 아니 지금 뭐 뭘 지금 새로 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니요 언니 시작하면 언니는 쪽박이에요 그래요? 남 좋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킨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언니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신을 안 받고 다른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언니는 내가 봐서는 고깃집도 보이고요 어차피 제일 무난한 거는 고깃집 그리고 언니가 사업적으로도 좀 움직일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뭐 하던 거 있지 않아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있죠 건설 쪽으로 가는 그래요 마케팅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 말고 요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갖고 있어요 사업자는 갖고 있는데 입찰을 정부 입찰을 보거나 하면 지금 워낙에 이제 원리 단가도 그렇고 잘못 공사를 받거나 하면 오히려 적자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쪽이 날 것 같아서 아예 지금 움직이지 사업자만 내놓고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인이 라이브 카페를 오픈을 해가지고 주방에서 이제 레시피 새로 다 짜주고 제가 또 원래 요리를 또 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내가 그래서 언니 식당 보고 사업도 내가 보이는 거야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사업도 있잖아요 한국이 아닌 외국적으로 자꾸 보여서 외국에 뭐가 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근데 언니는 이 사업 대감을 잘 다스려서 가든지 어차피 시는 언니가 받지 않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받지 않고 응 그 시는 이제 안 받으려고 또 해양은 정하였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좀 시련이 많았죠 버스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안 가기 위해서 그거 한 거고 지금 시는 가지치기 내가 봤을때 아까도 가지치기 했다고 언니가 안 받으면 그게 자식들한테 가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받아도 또 내 대물림이기 때문에 또 자식들한테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언니가 어떻게 하냐 따가 틀려요 그럼 이때까지 무당들이 자손들은 다 무당이 그 업을 가지고 살아서 계속 무당 무당 무당이 됐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제 대에서 끊으려면 그러면은 언니가 잘 불리면 되지 우리 우리 나 같은 경우도 내 윗대윗대에도 없어요 근데 강신무들은 언니 대에서 7대에서 8대 사이에서 나와요 9대 사이에서 그리고 세습무는 이게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기존 무장들이 있잖아 안 불리잖아요 그럼 성이 안 차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지금 신이 언제부터 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50이잖아 50이 넘었잖아 그 나이에 이제 세월 블러벨 얼마나 불리겠어 그럼 젊은이한테 간다고 그럼 오래 불릴 수 있는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간다고 그럼 걔네들 인생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가시라는 거야 딴 거는 없어 근데 언니가 사업적으로 불리면은 언니 밑에 자손은 언니네 자손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손 쪽에서는 어차피 분리제자가 나오는데 걔네가 인생이 조금 빨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려도 있잖아요 신명이 있잖아요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대는 내가 거쳐서 갈 수 있는 저거 되겠다 싶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이 안 차잖아 계속 되물림이 되는 거야 신명해서 저기 뭐야 성이 살 때까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야 난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우리 집에 무당이 없어요 엄마 우리 집에 무당이 있어요 없대요 그래요? 응 엄마는 딱 무당이 돼야 된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우리 언니가 신비단지에 먼저 보시고 있었거든 그렇게 따지면 언니가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아니래 운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언니도 결정하셔야 될 거 내년에 언니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언니가 무엇을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노답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언니는 옆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또 그런 건 오지랖아 되게 놀아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정리아가 언니 손에 쥔 건 없어 남들은 단돈 100원이든 50원이든 10원이든 뭐든 쥐어지는데 언니 주머니에는 없어 그 차이야 남만 배불러 주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럼 시내 일을 안 간다고 치면은 사업적으로 해서 제가 원래 일본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 쪽으로 지금 요즘에 손실이나 이런 길이 좀 지금 얼마 전에도 일본에 계신 분이 사업자 갖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분이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언니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 중 그러니까 상반기 중 들어가서 하반기쯤 그 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쓰나미가 한번 들어올 거거든요 그 지나고 나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관망을 하고 있어서 잘못 치고 들어가면 진짜 몸 고생 돈 고생 돈도 없지만 그래서 언니는 지금 내년에 뭘 벌리면 안 돼 벌려도 하반기 가서 하고서 뭘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언니는 또 쪽박이야 내가 봤을 때 제 이름을 안 차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차려도 안 된다고 언니 신의 제자인데 언니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일을 하고 뭐 해도 언니 그렇다고 남 밑에서 있잖아 무엇을 써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신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냥 딱 거미지 거들맞지 마 딱 고마큼만 주세요 돈도 돈도 주지도 않아 남들 보면 그 본인이 하는 사업을 남들이 하잖아요 큰 이익이 뭐고 뭐 이렇게 대운치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럴 때 본인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업으로 크게 불려서 가든지 아니면 무당으로 가든지 뭔데 뭐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길이 막혀 있다면서요 그러면 선택지는 뭐 신의 길 밖에 없는데 선택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신다 그러면 이 사업대가 대강 쪽에서 크게 불려주면 되니까 내가 그랬지 부채방금만 들어야지 무당은 아니라고 어 대신에 언니는 사업을 벌리면 크게 해준 만큼 대우는 꼬박꼬박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언니는 그렇게 가셔야지 둘 중에 내년에 언니가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야 언니 몸으로도 치우고 언니는 금전 없는데 금전도 더 하지만 언니 몸으로 많이 아프실 거 같아요 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응 그래서 언니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사업적으로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할 수 말할 수 없을까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